안녕하세요 빵꺽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열무비빔밥 된장찌개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솔직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그렇게 너무 맛있어.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아 하아 오징어 너무 맛있다 아.. 고구마 너무 맛있다 닭다리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아르바이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아아아아아아 양념장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